여러분, 함성으로 가득 찬 이곳에서 열정과 감동을 담아내는 여러분을 위해 꼭 변화시켜야 할 환경 우리 삶에서 출발하는 작은 실천으로 만나게 될 말루 홈런 같은 기적 막대풍선 대신 오래 사용 가능한 응원용 배트로 일회용 식기 대신 다시 사용 가능한 다회용기로 야구가 끝난 후에도 이어지는 환경에 대한 노력으로 성숙한 야구장 에티켓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지구를 지키는 노력에 10번 타자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홈런 투 에코 팬들링 KBO 친환경 캠페인